북한이 지난 19일 공개한 신형 로켓엔진 시험에 대해 국방부가 기술적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술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위협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미연합 해군이 지난 19일부터 북한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지난해 발굴한 중국군 유해 28구에 대한 입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들 유해는 오는 22일 중국으로 송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로켓엔진 시험과 관련해 국방부는 엔진 성능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19일자 보도를 통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국방과학원이 자체적으로 새로 개발한 고출력 엔진의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엔진 성능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정확한 추력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엔진은 주엔진 1개와 보조엔진 4개가 연결된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로켓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주장을 보면 연료를 적게 주입하고도 엔진 효율을 높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로켓 엔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련 동향을 정밀하게 추적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앞서 국방부가 북한의 이번 신형 로켓 엔진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의 로켓 엔진 기술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김인하대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이번 신형 로켓 엔진에 대해 한국항공대학교 장현근 교수는 작년 9월 시험한 것과 같은 종류인 80톤 엔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엔진도 작년에 백두산 엔진의 거의 대동소의한 엔진으로 보입니다. 실제는 아마 작년 시험한 것의 복사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크기도 눈대중으로 봐서는 대략 비슷했습니다. 다만 작년 80톤 엔진과 이번에 80톤 엔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장 교수는 사진만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지만 북한이 주장한 기술발전 주장이 사실이라면 연소 방식에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비추력이 로켓에서 성능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이게 증가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연소와 산화재의 조합을 좀 좋은 걸로 바꿨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다단 연소 사이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게 아닌가. 특히 이번 시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엔진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로켓 엔진을 4개 장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엔진 옆에 붙어가지고 얘가 대부분 다 한쪽에서 키고 끄고 하면서 자세 제어, 방향 제어를 할 때 주로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은하 3호 발사체도 그랬지만 얘가 방향 제어보다는 오히려 추력을 제공해주는, 보조 추력을 제공해주는 걸 쓰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일단 추진 시스템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번 로켓 엔진 시험을 통해 ICBM 시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2차 추진체로 무수단 엔진을 쓸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보다는 상당히 진보된 엔진 구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조만간 ICBM으로 확장을 시킬 거다. 보통은 미사일을 쓸 때 1단과 2단을 같이 액체면 액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단 엔진은 기존에 쓰고 있던 무수단 엔진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ICBM 발사 시험 시기는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북한의 기술 개발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위협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4월 달에 무수단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월 말에 바로 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의 온 국력을 다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기술을 그런 속도로 지금 기술을 증진시키고 있다. 국방뉴스 김인하입니다. 테드 크루즈 미 상원 의원이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 VX로 김정남을 살해한 것이 법안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테드 크루즈 미 상원 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10여 년 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면서 최근 북한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현조라는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무기인 신경가스 VX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테드 포 하원 의원이 지난 1월 12일 발의한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촉구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위협에 대한 미 의회 내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상하원 모두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2008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상하원에서 유사한 내용의 동반법안을 발의할 경우 양원에서 동시에 심의되는 만큼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미 의회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규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3월 21일 미 하원 아태소위에서도 대북 제재 관련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과 관련한 미 의회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 문제가 초당적인 지지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한미 양국 해군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반도 전 해역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위협에 대비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대잠, 대함, 대공전, 대특수전 부대 작전, 한포 실사격 훈련 등의 해상 훈련을 통해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성룡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한미 양국 해군과 해경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60여 척이 참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P3, P8 해상 초계기와 와일드캣, F-15K 등 양국 육해 공군의 공중전력도 대거 투입돼 입체적인 훈련을 펼칩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은 대잠, 대함, 대공전과 대특수전 부대 작전, 해상교통로 보호와 항모 호송 작전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연합 합동 작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한미 해군은 오는 28일까지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연합기례전과 연합구조전 훈련 등 성분훈련을 실시합니다. 기례전 훈련에는 양국 해군 폭발물 처리대 60여 명과 기례부사람 원산함, 소외함과 소외헬기 등이 투입돼 항만보호를 위한 보호기례부설과 적기례탐색 및 소외훈련을 합니다. 한미 해군은 또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해군 해남구조대 기동 잠수중대와 미 해군 이동심해구조반 등 잠수사 30여 명 그리고 구조함 통영함이 참가해 사이드 스캔소나와 소중 무인 탐사기 등을 이용한 소중탐색과 침몰선박 인양훈련 등을 통한 연합구조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키리졸부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20일 현장을 방문해 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한 장관은 현대전에서는 후방지역 안정화와 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를 보장해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이래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빈틈없는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정과 승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순진 합참의장도 같은 날 수도군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현황을 보고받은 이 의장은 수도권 서측방 일대의 적활동에 대해 감시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하고 해안과 강안을 통한 침투를 비롯해 무인기 침범 등 적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곧 도래하는 꽃게 성어기 기간에 중국 어선의 한강 하구 수역 침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20일 지난해 발굴한 중국군 유해 28굴을 송환하기 위한 입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유해는 오는 22일 한중 공동인도식을 통해 중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마련된 중국군 유해 임시 안치소입니다. 우리군과 중국군 대표 등 한중군 관계자들이 입관식 현장을 지켜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감식관들이 중국군의 유해와 유품을 정리하며 유해를 관에 넣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발굴한 중국군 유해는 28구, 유품은 447점입니다. 이들 유해와 유품은 지난 8개월여 동안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경기도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발굴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날 최종 입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들은 총 4가지 단계에 걸쳐서 또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종 심의에 걸쳐서 확인된 유해들만 이번에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한중 국방교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적 정신을 바탕으로 유해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 20일 입관된 유해는 22일 한중 공동 유해 인도식을 통해 중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독서는 지적 능력 향상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죠. 육군 장병들이 부대에서 자유로이 책을 읽으며 자아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생활관 전체를 북카페로 만들어 장병들의 책 읽는 문화를 이끌고 있는 부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부대의 책 읽는 소감이 방송으로 울려퍼집니다. 한 페이지당 5미터로 환산해 마라톤 거리만큼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독서 마라톤 프로젝트를 시작한 203특궁여단. 이번 달 서평 접수만 두 배에 달하는 등 책을 읽고 소개하고 서평을 쓰는 장병들의 모습이 부대의 일상화가 됐습니다. 책을 읽고 본인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을 이제 전우들을 배려하고 또 공감하면서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군대 같지 않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같이 큰 호응을 이끈 것은 복도와 계단 등 생활관 전체를 북카페로 단장해 부대를 독서 생태계로 만들었기 때문. 대부분의 부대는 훈련과 임무가 끝난 뒤 장병들에게 독서 시간을 제공하지만 이 부대는 매일 1시 독서 알림 방송을 시작으로 60분간 장병들에게 책 읽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 병령이 이제 북카페로 되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미치는 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훈련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부대를 그리워하게 되고 덕분에 부대는 서로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장병들은 책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많다며 앞다퉈 병영 생활에 만족감을 표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독서를 통해서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우리 지적이고 정서적인 균형을 갖출 수가 있겠죠. 203 특공여단은 앞으로도 장병들의 책 읽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강한 정신력과 올바른 인성을 고루 갖춘 용사로 거듭나게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설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일산킨텍스에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겐 인재를 연결하는 2017 전역 예정 장병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 전직 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포스코와 롯데, 한화 등 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 등 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1,500여 명의 전역 장병들을 대거 채용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박람회 전에 6번에 거쳐 취업 아카데미를 열었고 3월부터 온라인 취업 사관학교 사이트를 운용해 11월 말까지 취업준비 학습 콘텐츠와 이력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올해 최초로 6개 권역별 100명의 전담 컨설턴트를 운용해 장병과 기업 매칭을 11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박람회 참여를 하려면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채용 정보와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사전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낸 변경 소식 3월 20일자 먼저 6면입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 소속 909전대가 긴급상황 조치훈련 경연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승조원들의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4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전실부문의 경연은 있었지만 조종부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승조원들은 경연에서 잠수함 별로 조종훈련과 손상통제훈련, 전투자망훈련을 실시하고 전투준비태세와 팀워크, 비상상황 조치능력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역시 6면 기사입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간부 중심의 독서포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독서포럼의 이름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의 줄임말인 나비라고 하는데요. 책 읽기에 흥미가 있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2주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독서가 지닌 장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실천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따라서 회사 간부들은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독서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3연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와 약사협회가 최근 레바논 파병을 앞두고 교육훈련에 매진 중인 동명부대 19진 장병들을 찾아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테니스협회는 파병 부대원들의 체력 증진에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의를 선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약사협회도 건강관리와 함께 파병 임무를 잘 수행하길 바란다며 부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덕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현역병 기가와 훈련기간 등 현역병 입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통상 다음해부터 입영하고 있어 그 사이에 질병이 발병하거나 일시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면 7일 이내에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귀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군사훈련을 받기 곤란하거나 질병신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질병치료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기가증을 교부하여 입영 4일 차부터 기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가 판정된 인원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네,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기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질병 또는 신신장애 정도와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기가시키고 있습니다.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에 지난 후 지체 없이 다시 입영시키고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에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며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어로부터 병적 기록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합니다. 다만 기가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의무자 부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30일 입영자부터 기가 전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네, 현역병의 훈련기관과 부대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육군현역병 입영은 육군훈련소 및 각사단훈련소 등 32개 부대로 입영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은 1주차는 신체검사, 보급품 수령, 적성검사 등을 받고 2주차부터 5주간의 기본신병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5주간의 기본신병교육과정 수료 후 심화교육과정 대상자는 후반기 교육에 편성된 특기병병과학교에 입교하여 부대면 특기에 따라 교육기간을 달리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복무할 부대로 전속됩니다. 부대 배치 확인은 입영부대별로 다르나 대부분 신병교육 5주차 금요일에 확인이 가능하며 육군본부 홈페이지 신병부대 배치에서 조회하거나 에아라스 1577-96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군대 간 아들이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신병교육대별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각 훈련소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훈련병 사진이 탑재되어 있고 훈련소 생활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어 아들의 모습과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인터넷 편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회는 신병훈련 중에는 할 수 없고 신병훈련 수료식 후 영예 면회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자대 배치가 되면 일정에 따라 면회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현역병 귀가 및 훈련기관 등 현역병 입영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로켓 엔진에 대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